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대신증권의 이민아 책임연구원과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오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별로 바쁘진 않네요. 그래요? 올해 네이버 카카오가 상반기까지 최고의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야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그랬는데 사실 가을 여름 끝 무렵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었고 삼성전자 오르는 거 보면서 네이버 카카오 가지신 분들은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한 해 쭉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우리 인터넷 업체들.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글로벌 인터넷 회사들이 다 같이 언택트 수혜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사실 실적보다 주가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다 확장되는 그런 국면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고 하반기 이제 들어서서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올라가지는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처럼 이제 더 이상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 같이 묶여서 가는 그런 국면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거를 꾸준히 보여주는 회사만이 실적이 계속 좋아져야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니까 실적을 따라서 이제 주가가 가는 그런 국면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경제가 폭발했고 그 수혜를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르는데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를 만큼 그 수혜를 본 것만큼 주가가 반영했다. 그래서 조금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거쳤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 논리잖아요. 대부분 다 수긍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야 코로나가 없다고 해도 그게 그 추세가 없었겠냐? 어차피 여기는 카카오뱅크도 하고 네이버 쇼핑도 하고 웹툰도 하고 지금 비즈니스가 엄청 영역이 파괴되면서 확장세니까 코로나 없어서도 올라갈 거였다. 그러면 그 조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폭이 제한적일 걸 다시 올라갈 걸 이런 입장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올해 상반기 주가가 올랐던 게 사실 그냥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오른 건 아니었죠.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커머스 성장률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 외에도 이제 디지털 콘텐츠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계속 좋아지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엄청 이제 가팔라지면서 주가가 이제 올랐던 거고 그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속도가 갑자기 너무 가팔라졌기 때문에 주가도 그런 점을 반영해서 상반기에 엄청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속도가 좀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상반기처럼 주가가 빠르게 오르진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뭐 커머스나 광고 이런 쪽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을 따라서 이제 주가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고 우리도 뭐 여러 제약의 셀트리온 대표적인 금이다마는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게 바라는데 그러면 더 조정이 길어지나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용을 좀 써서 당분간은 실적이 약간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카카오는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거의 70%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기대감이 조금 이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실적이 70% 이상 증가하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세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적 따라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한 개 한 개 좀 볼게요. 주로 이제 두 종목 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이 두 종목은요. 약간 선호가 다르더라고요. 네이버 투자하시는 분도 카카오 투자 안 해. 카카오 투자하는 분도 네이버를 또 아, 밍밍하잖아. 네이버. 이렇게 약간 성향이 다르시죠? 네, 좀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부터 좀 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고 올해 어떤 퍼포먼스를 냈고 내년에 기대하는 바가 뭔지? 카카오는 사실 지금까지 엄청 많은 비즈니스를 해오기는 했었는데 불과 2년 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실적을 못 내뱉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보면은 카카오 택시도 하고 있고 카카오 페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펼쳐왔는데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수익화를 하지 못해서 이제 실적이 잘 안 났던 회사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모든 자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되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서 카카오는 지금 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플랫폼 회사고 인터넷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1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높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자회사들이 다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효과가 지속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카카오 계열사의 큰 계열사들 상장도 예정이 돼 있죠. 올해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상장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이제 카카오 뱅크와 페이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내후년 정도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는 웹툰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그런 큰 이벤트 이벤트들이 있으면 사실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어떤 마디로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 주가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자회사들이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회사로 따로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아 투자자가 분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주발행을 할 거고 그러면 지분율이 좀 희석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이제 약간 할인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 주가가 약간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냥 비상장 상태의 계열사로 있어서 포텐셜이 얼마야 약간 신비주의도 있고 그런 게 주가에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자회사 상장이 주가에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카카오 시총에 내재되어 있는 자회사들 지분 가치보다 상장을 실제로 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큰 가치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더 명확해지고 더 컸게 될 거다. 그렇죠. 계산도 더 명확해질 수 있고 각 자회사들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내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전히 카카오 안에는 카카오의 핵심 자산인 카카오톡이 남아있다는 점. 카카오톡 안에 이제 선물하기라든지 톡보드 광고 이런 것들이 올해 엄청 잘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지주사의 주가도 계속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때요? 반면에 네이버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이번 3분기에 처음으로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야후재팬과의 합병을 앞두고서 연결 실적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네이버가 사실 실적이 좀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대부분 라인이 일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에 실제로 이제 라인이 연결해서 빠졌는데 회사가 이제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라인이 빠진 기준으로 이제 실적을 소급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출은 잘 성장을 했는데 비용이 같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7개 분기 연속으로 네이버 본사도 이익 성장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네이버는 이제 지금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 웹툰이 차기 성장 동력인데 그 서비스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이버 페이는 포인트 지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아마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페이로 물건 사보시면 포인트를 엄청 많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초기 시장에서 고객들을 유입시키고 가둬놓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렇죠. 네이버 페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네이버 쇼핑도 지금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포인트 지급을 계속 늘리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비용이 일단 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입자를 또 모으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그 두 개 때문에 이제 비용이 늘어서 네이버가 지금 이익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내년에 반전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네이버도 이제 웹툰 수익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일단은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당분간은 비용 지출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한 2분기 정도부터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이제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그냥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이민아 연구원의 어떤 브리핑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하면서 들으시지만 제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뭐냐면 이제 지근거리에서 표정과 이런 걸 오감으로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민아 연구원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좋아 보이시나 보다. 제가 이민아 연구원에 쓴 리포트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저만 느낀 게 아닌가 보네요. 같이 이제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실적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카카오는 이익률이 좋아지는 구간에 있고요. 네이버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둘 다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인데 네이버는 그만큼 비용을 늘렸기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 규모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저도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가져가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자라는 의견입니다. 크게 봐서요. 그냥 투자자의 입장이 아닌 일반 유저 혹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의 확장성은 어딘가 적어도 한국 내에서 네이버의 확장성은 쇼핑 아닌가? 네이버 쇼핑 그렇죠? 워낙 덩어리가 큰 거고 그리고 쿠팡이라든지 여타의 유통 회사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네이버가 유리한 측면이 있겠네라는 자각의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쟁을 해야 될 대상들도 엄청 노력하잖아요. 쿠팡이라든지 또 쇼핑 어떤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오늘 뉴스 3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두 회사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은 이민아 연구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이제 커머스를 말씀하셨으니까 쇼핑 쪽을 좀 보면 사실 시장의 관심은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자가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지금 거의 쿠팡이랑 네이버 그다음에 오픈마켓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존 또 중국은 알리바바 이런 이커머스 사업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1위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네이버가 될 것이냐 쿠팡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사실 저는 더 이상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의 사업자가 모든 시장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 살 때랑 쿠팡에서 물건 살 때랑 약간 이제 좀 다른 품목을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경쟁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경쟁이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각 브랜드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쿠팡도 적자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의 커머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는 플랫폼이 주요 커머스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는 기존의 이커머스 사업자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 그거는 거의 독점인 것 같아요. 네. 니치마켓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3분기에도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 거래대금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40% 정도 성장을 했어요. 전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25%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카카오의 커머스,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톡스토어, 메이커스 이런 거 다 합친 성장률이 68%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성장률을 엄청 상회하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플랫폼으로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선물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만나면서 비대면으로 진짜로 선물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관장 받은 거 있죠. 감동했어요. 물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선물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용자 수도 계속 늘고 있고 객단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이민아 연구원의 전반적인 분석은 두 업체,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업체들이죠. 성장세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성장 동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익의 어떤 이익률의 증가라는 어떤 모멘텀의 입장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현재 상태에서 평가는 더 좋게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두 회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오 깔 때 내가 카카오에 관심을 가지고 네이버 쇼핑 시작할 때 네이버에 관심을 가졌으면 그 쇼핑하고 카카오로 선물한 것 이것 몇십 배 몇백 배 다 수익으로 우리 계좌에 있을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투자라는 게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 업체에 대한 관심은 주가에 관계없이 여러분 꾸준히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유권의 이민하 연구원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내년에도 인터넷 비즈니스 잘 우리 팬들께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